약해 보이는 강한 사람, 숫자 자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이 아굴의 자문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아굴의 자문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째, 아굴의 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이런 기도 있죠. 유명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숫자 자문입니다. 여기서 선옷이 있다, 선옷이 있다. 다섯 가지 나오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선옷이 있고, 자취를 알 수 없는 게 선옷이 있고, 또 역겨운 것이 선옷이 있고, 작지만 지혜로운 게 선옷이 있고, 위풍당당한 것이 선옷이 있다. 다섯 가지 부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간단히 살피면 이거예요. 15, 16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선옷이 있다. 거머리 그런 얘기 나왔죠. 하나님 없는 만족이죠. 하나님 없는 만족이니까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더더 하다가 중독에 빠진다. 어제 저녁에 살폈던 탐식 같은 게 그런 거겠네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취하는 출발점이 먹는 걸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먹다가 금단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중독은. 못 먹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짜증과 못 참는 인내심이 없고 원망, 불평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탐식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없는 만족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예수님도 중요한 사약할 때마다 금식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아예 초전 박살내버리는 거죠. 탐식이 사실 우리 유혹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만족 못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느냐 하면 영화 명당이라는 거 봤습니까? 명당. 안 봐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풍수지리. 좋은 무덤 터 있으면 후손이 잘 된다며. 그래서 사람 죽여가면서 명당 찾겠다고 하는 난리 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닫힌 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밖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겠다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찬양했던 368장.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항상 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살필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선어시 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독수리, 뱀, 또 배, 남녀와 음녀의 자취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19절 보니까 독수리의 자취, 이거 알 수 없고. 뱀의 자취, 알 수 없고. 배의 자취, 알 수 없고. 남녀와 음녀의 자취, 모른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3세기 교부였던 히폴리투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기독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배가 지나가면 흔적이 안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찬과 교회는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남기고 간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업적을 남기고 이러는 것들은 닫힌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다라고 생각하니까 잠깐 이 땅에 뭘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을 잠깐 남기려고 하면 이 땅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남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취를 추적할 수 없는 인생이 크리찬이다. 323장 부른바다 나선이몸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우리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서는 뭘 해요? 이 땅에 남기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죠. 가인의 후예는 심만 생기면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최고 클라이막스가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내용이 뭐예요?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바벨탑이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 지금 뭐가 폐허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다 허망한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죽기 전에 이름을 남기고 가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 하나 들어갈까? 이렇게 연합단체 모임 가도 기독교도 그래요. 복사님들이 이름 하나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도 무덤 없잖아요. 엘리야도 승천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남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빈무덤이고. 크리스찬이 뭘 남겨야 됩니까? 자기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남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하늘에 싸야죠. 다 흘려버려서 모든 가치를 하늘에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 보면 다른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 적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기타 등등 그러기 좀 뭐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남겼는데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사실은 대다수예요. 이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그게 다죠. 왜냐? 11에서 11장 13절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요즘이야 외국 사람도 많이 오지만 지나가면 그냥 어떤 백인 하나 지나갔다. 어떤 흑인 하나 지나갔다. 그러지 뭐 누가. 이름을 알아요 우리가? 나는 아직도 구분 못하겠던데. 얼굴. 외국 사람도 물이 구분 못한대. 그냥 외국 사람 하나. 외국 사람 일. 외국 사람 이 지나갔다 그러지. 뭐 이름을 알아?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나그네 이름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냥 이름 물어보면 그냥 김삿가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대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고. 본향이 있거든요. 이름은 하늘에 가서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름 적어놓잖아요. 이 땅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 되십시오. 이 땅에서 헛된 가치 둘라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선옷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이거 반역이죠.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선옷이 있다. 종이 임금된 것.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여기 미련한 자는 악인이거든요. 악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악인.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었겠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악인의 형통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이거 못 견딘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거. 번역이 좀 그런데. 우리 식으로 하면 놀던 여자가 시집 잘 간 거. 그런 거잖아요. 학교 때 막 매달 돈 듣고 하는 일진이었는데 너무 시집을 잘 갔어. 이것도 못 견디죠. 저런 게 다 있어.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종이 주모가 된 거. 본인나가 첩이잖아요. 그런데 본부인 막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도 못 넣는 주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못 견디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부조리. 모순. 하극상이죠. 하극상.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주인 대신 예수님 저버리고 내가 주인인 척하잖아요. 우리도 반역하잖아요. 우리도 전복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냈더니 이네들이 죽이고 안 뒀더라. 그래서 비유를 뭐라 그래요. 어떤 주인인데 농사 지으라고 맡겨놓고 자기한테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밀린 값을. 그런데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또 보냈더니 죽을 정도로 때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뭐라 그래요. 마태본 21장 37절 이하의 얘기예요. 아들을 보고 말하는데 저 놈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잡아서 포도 못 박혀서 때려주겠답니다. 주인이 이거 놔두겠냐고요.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리지. 여기에 있는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눈 속에 빠져있는 존재였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이 주인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시댓도록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NIBC, 나 나의 내가 죽고, 버트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잠깐 내가 주인이 된다고. 이거 어저께 전혀 말씀하셨는데 또 탐식이 그거예요. 탐식. 내가 주인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다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다가 딱 중단시킨다고 마귀는. 그러면 까탈스러워지고 참을성이 없게 되고 무자비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원망, 불평. 그러다가 반영한다고요. 여러분, 먹는 것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 사람 이상해져요. 어떤 문명의 타락이 먹는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 먹는 상태가 안 좋아지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갑자기 먹방이 너무 많아져서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국민이 미쳐날뛰고 있어요, 지금.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 단절이 딱 되죠. 원망, 불평. 하나님 없는 만족으로 길들여져 있거든. 나중에는 반영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해야 될 게 뭐죠? 그러니까 이런 먹는 것 때문에 상태가 안 좋다 그럴 때는 뭐예요? 다 집중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이럴 때는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금식을.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다시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배부름 때문에 흐트러졌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다 일어나서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부를 때 하나님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금식을 선포할 때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거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역겨워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죠. 우리가 탐식으로부터 시작되면 어디로 가느냐? 10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꽤 쫓아가요. 악인의 있는데 간다고 우리 자리가. 죄인들의 길, 죄인 찾아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을 가야 된다고. 여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저러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의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힘수가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 싸움입니다. 위치 싸움. 어디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신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주인이었습니까? 지금부터 잠깐만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뭘 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그런 사람은 이제 조바심 생기죠. 막 화도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전복된 세상이에요. 뒤집어졌어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예요.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게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게 한번 축복해 줘봐요. 그러면 내가 절대 배신 안 해요. 나를 강화시키면 이 강한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다. 이게 적금 잘못된 겁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오직 예수.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풍성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복된 길에서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능력을 붙드는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겨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게 작고 지혜로운 건 저넛이 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 여기 25절부터 보니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다음에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너구리라고 되어 있고 오소리라고 되어 있고. 난 사실 너구리도 모르고 오소리도 몰라. 사반이 오소리 아니면 너구리래요. 그런 거 있겠지. 그런데 바위 틈에 있대요. 바위 틈에. 임금이 없이 떼내셔야 하면 메뚜기. 메뚜기는 할 거고. 그다음에 왕궁에 있는 도마뱀.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도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제 11월 사이로 갈 건데. 호텔에 도마뱀이 마딱마딱해. 잡으라고 그랬더니 잡지 말래. 도마뱀이 모기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되게 작지만 지혜롭다는 거예요. 개미. 자문 육장에 보면 게으른 자의 개미에 가서 보고 배우라고 그러죠. 지혜를 배우라. 그러니까 뭐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준비를 해야 되죠.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해야지. 우리 해결 못할 세 가지.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최고의 사후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거. 그거 최고로 잘 사는 거죠. 개미같이 사십시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왜 땀 흘리죠. 이제 우리에겐 겨울이 와요. 이제 사후세계가 있다고 그거 준비해야 되겠죠. 사반 오소리 너구리인데 바위 틈에 산다.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는데 약한데 바위 틈에 살아서.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바위로 싹 숨으니까. 그런데 이걸 히폴리투스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석은 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만세반석 열린이 장시장 가서 부르잖아요. 만세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출협기 나오죠. 반석이 섰는데 모세가 막대기를 내리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서 계시면 막대기를 내리치면 누가 먼저 깨져요. 하나님이 막고 반석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고.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 해석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매 그 반석은 곧 그리소신이라. 이게 출협기 해석 아니에요.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이 맞아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 터져서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돼서 생수죠.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하는 인생이 최고라는 거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지. 391장 그런 것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그 후렴이 뭐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셨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셨네. 그런데 이 큰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님. 반석되신 예수님이 내 몸을 숨기시고. 이때 생각나는 게 뭐죠. 사반이 생각나야 돼. 너구리 오소리. 되게 지혜롭네. 주손으로 나를 덮어주셨다. 엉뚱한 데 피하지 말고 예수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고 이럴 때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예배 나와야 돼요. 저영예배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반석되신 예수님께 피하면 큰 바위에 숨겨주신다고 우리를.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엄청난 손으로 덮어주신대요. 덮어주신다는 것이 가린다는 뜻이 되지만 그게 속재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계 좋아하잖아요. 언약계 뚜껑이 뭐예요. 속재소라고.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 큰 바위 대신 예수님께 숨으면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진지라. 그게 그 자리라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은혜 부어주시고 하려는 은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메뚜기가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 임금도 없는데 일사불란하다. 뭐 그런 거죠. 자율성이죠.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라든지 인도하는 사람들 다 양몰이 개예요.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뭐라든 간에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생각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 가면 사는구나. 오직 예수께 가면 내가 살아나리라. 그거 붙들은 거죠. 그게 메뚜기예요. 사실은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한 게 뭐냐 하면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는 주일정기 많이 안 나오다가 단위 목사가 난리 치니까 또 나오더라. 되게 성도들 간에 시니컬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한테 글을 보낸 건 아니고 말로 하더라고. 과연 새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딱 그러더라고.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 목요일 하나만 와보시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들. 나한테 그래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안 나오다가 단위 목사한다고 나오는 게 그게 건강한 걸까요? 엄청 찔렸어요. 맞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건강한 게 질라고 난리 치고 있다고. 달라지겠죠. 그런데 메뚜기가 이게 약하지만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자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인간 지도자, 메뚜기 지도자 이런 거 따라가지 않고 메뚜기인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가더라.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시켜서 체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메뚜기같이 기가 막히고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몸과 같은 교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뱀. 왕궁에 산다는 거죠. 우리 집에 가면 호텔에 산다는 거죠. 나 이거 보면서 참 지혜로운다고 생각해요. 도마뱀이 도마뱀이지만 왕궁에 살면 왕이 먹는 거 같이 먹잖아. 이번에도 호텔에 가서 도마뱀이 있습니다. 사진 찍어 올게요. 베트남 가면 있을까 보면 도마뱀이. 그 사람 안 물어요. 그 목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찍으면 야 저 행복한 놈. 저 목사하고 같이 자네. 그럴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마뱀 같이. 우리도 왕국에 살면 왕대접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뜻이죠. 도마뱀은 지혜롭다. 약하지만 지혜롭다고. 마태봉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사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누리는 거 다 누리겠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만 강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따라만 다니면 부수록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수로본인 게 여인이 그러잖아요. 부수록의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잔치하는데 부수록의 은혜가 부수록의 은혜가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같이 먹자 그러지. 그런데 백보 양보해서 안 줘도 부수록의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강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팔로우 미 할 때 예,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십시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알려줘요. 지혜와 의료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잠깐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의료함이 뭐예요. 모든 관계가 다 좋아져요. 의료함. 디카이오스네. 관계 회복이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별돼요. 거룩해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최종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께 뭐 딴 겁니까. 이것저것. 믿는 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배기도 성교 이거 집중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럼 나머지는 덤톡이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게 어려운 건가. 자꾸 따로따로 이게 잘라가지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다 뭉치입니다. 뭉치.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고. 다섯 번째 위풍당당한 것이 있다 그러죠. 네 가지. 사자, 사냥개, 순념소, 왕. 너무 재밌는 것 같아. 29절 31절까지인데 잘 걸으면서 위풍 있게 다니는 건 선어시 있다.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다 물러가지 않냐는 사자. 사자 세다는 건 인양하죠. 사자, 동물의 왕. 그다음에 사냥개. 제가 마르티스 길러봤잖아요. 마르티스가 몰타섬에 있는 사냥개였잖아요. 영국 왕실에서 가져와서 개량한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르티스는 조그만데 원래가 사냥개예요. 몰타섬 조그만 섬에서 거기서는 사냥개였는가 봐. 거기서는 왕이었는가 봐. 그래서 지는 힘도 없는 놈이 이딴한 큰 도사경 같은데 자꾸 짓고 덤벼. 그래서 우리 사모가 맨날 개끈 안 놓고 물려 죽는다고 물려 죽는다고 결국은 늙어 죽었어요. 다행이야. 물려 죽지 않은 거. 마르티스 놔두면 물려 죽어요. 그런데 잘 잡아서 늙어 죽었지. 잘 된 거지. 사냥개 할 땐 저는 마르티스 생각나요. 사냥개 위풍당당해. 요만한 게 얼마나 품위가 있는데. 제가 먹을 때 건들면 저한테도 막 신경질래. 위풍당당해. 순념소 아시죠? 이거 유튜브 같은데 맨날 나오던데 아무데나 가서 박아. 이놈도 머리로. 그래서 순념소 기르다가 주인 엉덩이 치른 거 나와요. 그런 거. 정신당한 놈이야. 정신당한 놈. 순념소. 지 주제에 이러다가 흑염소 탕 되는 거지. 이런 거. 그다음에 당할 수 없는 왕. 시민의 왕이야.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이 제발 찌질이같이 살지 말고 위풍당당하라는 거예요. 비굴해지지 말고 양아치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위풍당당한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당당함 믿음에서 당당하게 산다 그러면 사자그림을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사냥개를 갖다 붙이든지 이건 많이 안하지만 순념소를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왕. 위풍당당한 왕을 갖다 붙이든지 이건 뭐라 그래요? 시민의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위풍당당한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라. 이게 두 가지만 들게요.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뭐 신상기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며 열받았죠. 난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성기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너부간다살이 열받아가지고 불을 일곱 배로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래서 불이 피운 놈이 타 죽었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갔더니 들어갈 땐 결박된 세 사람이었는데 결박만 다 타버리고 네 명 있었죠. 불 가운데 계신 부약의 예수님. 불 가운데 걸어 나오잖아요.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믿음의 믿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양아치 됩니다. 제발 예수 믿는 거 양아치같이 믿지 말아요. 벌벌 떨고 타협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위풍당당한 그렇죠?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신약에 오면 바울이 그랬죠. 아그리바 왕 앞에서 묶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항상 우리 크리찬들은 묶여있네. 묶여있어도 안 졸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 아이다. 아그리바에게 설명하잖아요. 아그리바에게 자기가 다메토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다 증거하고 묶여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벌을 그러잖아요. 나는 묶이지만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굴은 다섯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쭉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 32, 33절 이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마하였거든 내 입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투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날미라. 두 가지 막아야 될 게 있는데 입을 막아라. 또 하나는 분노를 막아라. 이 모든 지혜의 대적이 뭐냐. 입 열어가지고 잠깐 떠들면 다 날려가는 거고 분노 막지 못하면 무너진다. 공동모적 읽어드릴게요. 바보처럼 우찌레지거든 입을 손으로 막고 잘 생각해라. 입막고라. 입막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지혜 없는 사람들이 근거도 없는 이 소리 저 소리 떠들고 다진 사람이에요. 말 옮기고 헛소머 꺼뜨리고 미련해도 그런 미련한 게 있어요. 바보죠. 또 하나는 뭐냐.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있죠. 이거 뭐 힘들잖아요. 공동모적 이상하게 양의 저통을 누르면 젖이 나오고 코를 치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싸움이 터진다. 무슨 뜻이 하겠죠. 자꾸만 이렇게 분쟁하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있죠.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자. 입 조심하고 분노 조심해라. 그런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해결되죠.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는 늪에 빠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사야. 육장에서 이사해도 그랬고 배도도 그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은혜 구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승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욕도 마찬가지죠. 욕이 의로운 사람같이 보이지만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욕기 42장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티끌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욕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놈의 입이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창고 갔으면 되는 건데 잠깐 말하다가 욕이 잠깐 말을 해가지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욕기가 42장까지 해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냥 3장쯤에서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면 4장으로 끝날 건데 그러면 요나서같이 자주 설계할 건데 42장이라 해서 이거 큰 맘 먹고 설계해야 되잖아. 큰 맘 먹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제발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목회가 힘들어져. 나 그러지 않아도 저행예배까지 해서 힘들어 죽겠어. 잠깐만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순종하고 입 다물고 순종하고 그러면 은혜를 흘려보려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 풍성하게 되고 은혜 흘려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이기게 되고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11기 2장의 말씀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들은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닫힌 돌문을 다 열어버리고 가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승리의 간증자 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그리고